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이 소식까지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정원 논설연, 오늘 일본 수산청의 발표 결과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일본 수산청이 광어랑 여러 가지 물고기들을 조사했더니 거기에 담겨있는 방사성 농도가 기준치를 훨씬 밑돌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이 수산물 안전, 먹거리에 대한 우려인데 거기가 현재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어제 첫날 200톤, 그리고 어제부터 460톤씩 방류를 하고 있는데. 사흘째죠, 오늘이? 네, 사흘째지만 10곳 바닷물 표본을 채취한 결과 모든 그곳에서 일단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6곳에서도 지금 방사성 관련해서 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6곳 모두 녹색, 우리가 그린라이트라고 하죠. 모두 이상없음 표시가 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은 지금 도쿄전력의 홈페이지에 다 적혀져 있고요. 매 시간 공개되고 있습니다. IAEA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한국 전문가 이번 주말에 출국을 해서 2주에 한 번씩 또 같이 점검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정원 논설위원이 또 한번 설명을 해 주실 게. 후쿠시마 오영수가 예상의 해류를 따고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를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전문가들이 이거는 정말 방류 이전부터도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해류의 흐름을 보면 4년에서 5년이 지나야 다시 돌아온다는 거고요. 캘리포니아 해류를 거쳐서 미국을 도달했다가 다시 이렇게 오게 됩니다. 다만 아주 극소수 밀양이 2년 정도도 됐을 때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는 있으나 그것도 아주 밀양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는 전문가들 공통된 의견이고요.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건 아까 수산물에 일본에서 원전 근처에서 잡은 물고기에서는 크게 삼중수소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또 물고기들은 노출이 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물고기가 현재 우리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수입을 안 하고 있지만 그것이 해류를 타고 또 다른 지역에서 포획이 돼서 그게 일본산 수산물로 해서 한국에 올 가능성 거기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그게 일단 생선의 특징을 조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럭이나 광어 같은 그런 생선들은 서식 공간을 주로 안 떠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어나 조기 같은 경우는 조금 넓게 움직이는 편이기는 하나 이런 경우에는 또 산란장이나 서식지를 쉽게 떠나지 않는 이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먹거리에 올 때까지 그러니까 후쿠시마 이외의 곳에서도 이렇게 물고기들이 잡힌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고요. 다만 하나 그러면 이제 추가로 나오는 질문이 아 그럼 원산지를 속여가지고 가져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그것은 원산지를 속이는 불법 행위로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일인 겁니다. 하여튼 잘 걸러내서 우리 국민의 먹거리가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염수 방류 이후에 우리 수산업계에 종사하는 어민들이나 또는 횟집을 운영하시는 분들 굉장히 요즘에 고통을 받고 계신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오염수라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부에서 오염수라는 표현 때문에 오히려 소비가 줄어드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용어 정리도 한번 정무적인 차원에서 정부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고 왔습니다. 네, 우리 정부에서는 오염수라고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도 오염수로 부르고 있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처리수, 미국에서도 처리수, 또 다른 나라에서는 조금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다르게 변경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치적 함의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일종 의원이 오염수라고 지칭하지 말고 오염처리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했다가 사실 그걸 계속 그 입장을 견제하지는 못했거든요. 반발이 적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염된 물이라는 게 이 상황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과학이라고 그리고 안전하고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 괴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불과 2년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 오염수 규탄 성명 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우려 목소리 냈었죠. 80일 만에 동해바다에 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강구를 하겠다는 게 바로 원희룡, 그 당시 제주도지사였습니다. 이제 와서 과학이 됐다고 하니까 국민들 우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국민들 설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민들의 우려를 괴동히 선동당하는 어떤 수동적인 주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오염수 방류 막을 수 있는 대책 정부가 책임있게 강구해야 될 겁니다. 이종원 논설위원, 사실 미국과 중국의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응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미국 국무부가 성명을 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후쿠시마 사태에 대한 어떤 그런 큰 희생을 치르고 그런 큰 피해를 본 일본에 대해서 어떤 공감 같은 걸 표시하면서 우리는 과학에 근거한 이런 방류를 반대하지 않고 이런 식의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반대죠. 중국은 지금 방류 이전부터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반대 의견을 또 여러 가지로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가장 주목할 변화는 뭐냐면 이번에 아예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후쿠시마 일부 8개 현 뿐만이 아니고 그냥 일본에서 나는 수산물 전체를 다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일본 수산물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규모가 지금 전체 20%가 넘습니다. 홍콩도 거의 20%에 육박하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면 홍콩이랑 중국만 해도 40%가 넘는 거예요. 그건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불합리하게 과학을 무시하는 경제 보복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 외교 갈등으로 비화하는 게 아닌가 지금 이런 분기점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단순히 후쿠시마 방류 문제가 아니고 최근 한미일이라든지 밀착에 대한 중국의 경고 혹은 보복적인 성격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교 문제로 지금 비화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이정원 논설위원에 전해주셨는데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시 10 뉴스 마침내 2단계 4 puntos 8